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레이미너희씨입니다. 저는 sorları along to get digital world badge pglyrp infection를 내세울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시간에 josnabu second floor we should touch some paint so here when you come at this house map and we should go to the paint 이이렇게 색을 올려둔 오야 이 버스 깔 그렇기 때문에 오우 예. 너무 닿았다. 이 타워 오브 헬을 게임하다면 이 타워 오브 헬이 좀 더 쉬워. 오우 예. 이 게임에서 이 게임에서 죽지 마세요. 하니 오 예 하하 이 계획에 와서 그냥 계속 오 오 여러분 이 기회에 이 기회에 이 기회를 사용해야 할거에요 그래서 내가 칼을 해야할거에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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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빨리 죽일죠. 저희는 그 마피아를 가르치다. 그 마피아를 가르치다. 그 마피아를 가르치다. 블루 스케일로 앉아있으면 배드가 될 것 같네요 여기가... 제가 지금 출발할까요? 출발! 출발! 디지털 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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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 마지막으로 배드가 될 것 같네요 라비에 가면 라비에 가면 8PG의 새로운 스킨이 될 것 같네요 여러분은 새로운 스킨이 될 것 같네요 여기가 바로 가면 아마 바로 여기! 디지털 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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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아유 좀비 다지! 사실 제가 좀비 다지 튜토리얼 비디오가 되었거든요 여러분은 알겠습니다 스토킹 데빌 2 그리고 여기! 디지털 월드! 여기! 더 securities! 디지털 월드 그리고 이 노란색을 좋아해요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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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디지털 월드 바지 PGRP 임팩션이 어떻게 될까요? 이 비디오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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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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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